남극에서 조난한 러시아 과학조사선 구조에 나선 중국 쇠빙선 쇠룽호가 목표 지점을 불과 10여 킬로미터 남겨놓은 채 전진하지 못하고 구조작업을 중단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쇠룽호의 왕진중 선장은 기온이 하강하고 얼음 두께가 두꺼워져 쇠룽호의 쇠빙 능력을 넘어섰다면서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쇠룽호는 조난 선박 11킬로미터까지 접근한 상태며 날씨가 좋아지고 얼음이 풀리는 대로 구조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과학조사선은 지난 24일 유빙에 부딪혀 자초했으며 쇠룽호는 당시 구조신호를 받고 현장을 향했습니다. 현재 조난 선박엔 과학자들과 승객 등 74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